아 아 아 아 오 예쁘다 다르긴 다르지 응 항상 다 보여 어 보여 맛있겠다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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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아 이거 파스타 먹자 냉장고 아 미니바 미니바가 있고 커피맛이 물 4개 있고 이건 뭐지 견과류 이런거 있다 초콜릿같이 생긴거 맥주랑 음료수 같은거 있어요 커피포트랑 이렇게 있고 이건 뭐지 아 여기 잔이 있구나 욕실을 갈건데 우와 아 욕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네 욕조가 동그랗게 생겼네요 여기 아메리티는 응 뭔가 플라스틱 통해적 통해적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둘 다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갈비탕 기다리는 중이에요 밑에 카페도 괜찮은거 같은데 그 베이커리 이쁘다 그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까 직장만 같이 다른거 좀 저쪽 봤다가 몸을 하체만 응 저쪽 봤다가 하체만 응 음 치마 좀 내려줄래? 많은거 시키시네요 무언가 시키라면서요 괜찮다 응 목숨은 이렇게 나오는게 이쁘다 지금 몸을 좋아보이 한번 뒤도 돌아보시고 저쪽 창문 보시고 뒷모습 한번 보여주시고 와 와 정말 아르네 맥주 한켠 하고싶다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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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시원하게 갈비탕이나 먹어 식사 준비해 드려도 될까요? 네 역시 한국인은 밥이야 이제 밥 한 숟가락 뜨고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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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일단 살게요 된장국이야 된장국이야 나 젓가락질 할 때 산물이 특이하다 하더라고 맞아 나도 봤어 일본 영상에서 젓가락질 하는게 특이하대 저 이렇게 하거든요 젓가락질을 약간 제가 예전에 유치원 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딱 잘 짚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었거든요 아 호박을 먹어볼까 호박 잘 짚으시나요?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이거 먹아 죽어 음 음 어? 나 근데 갈비 이거 껴 바르는거 너무 귀찮아 발라서 먹어야지 잘 떨어지지 않을까? 갈비가 이렇게 있는데 갈비래 식어서 갈비래 음 음 맛있어? 음 너무 맛있어 밥 한 숟갈 먹어야 돼 음 음 음 너무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개걸을 모르는구나? 아 그래? 내려가는 중 이렇게 빵떡 הנ produce 같이 fewer 나 이렇게 impact 나아가 불만 Initiative PEC 매아하네 거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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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길어서 가네 아 이게 빨대가 너무 길어 그냥 들고 볼까? 아 이렇게 보기엔 좀 편하게 남겨줄게 많아 이렇게 막 모양새가 보겠지 아 그게 그것 좀 해줘 셀카봉 야 이거 지금 잘 나와서 약간 위로 올려야 돼 남친 컨셉 미쳤다 잠깐 들어오게? 어머 왜 이렇게 잠깐만 야경 미쳤다 저기로 나가볼래?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한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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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